최고식 경남도 서부부지사가 농정국의 중앙정책선도 경남발혁신농정추진계획에 대해 강혜룡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제했습니다. 경상남도가 최고식 서부부지사 체제를 정식 출범하고 공식 첫 업무를 개시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최고식 서부부지사는 6건의 국비지원 건의사항과 2건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. 최고식 서부부지사는 21세기 최첨단 산업인 농업이 서부부지사 업무로 돼 기쁘다고 밝히고 농업은 경남의 미래주력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미래 농업인력구조개편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교육에서 창업으로 바로 이어주는 농업형 투트랙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첫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.